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 입니다. 금일은 기계설비배관, 소방, 도시가스, 설비 등에 사용되는 아크용접을 하는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영상에서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한번 선보인 적이 있는데 금일은 본원의 취지에 맞게끔 실전용접인 등급시험자세를 현장 포인트를 준비한 다음에 이 백관용접 소방 배관에 많이 들어간 백관용접을 우리 찍어 때 오는 휘핑용접과 거울용접을 이용해서 실전용접을 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가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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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